환영합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늘까지죠. 18일 금요일부터 혜택이 3만원으로 축소가 되고요. 백다방 요금제 1만 5천원 이상 가입하면 기본 10만원 상품권에 제 링크 페이지로 들어가서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2만원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백다방 1만원 상품권 총 16만원이죠. 그리고 매달 백다방 핫 뜨거운 걸로 기준으로 4잔씩이죠. 17일 오늘 가입해야 되니까 셀프 개통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 유심을 사서 하면 오늘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10시까지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저녁이 늦게 하니까 다음날로 넘어가더라고요. 다음날 개통을 해준다고. 웬만하면 18시, 19시 전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더본 상장하면서 프로모션이 같이 걸린 것 같고 이 요금제를 가면 25개월 동안 매달 4잔씩 핫 기준으로 4잔씩 지급이고요. 100만 페이 추첨도 있는데 이건 뭐 당첨이 안 되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금제 가입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만원 백다방 상품권을 전원 지급이고 거기다가 추가 데이터 혜택도 있고 1만 5천원 가입하면 1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10만원 아까 백다방 1만원 총 11만원이고 거기다가 제 이벤트 링크에서 이 페이지에서 백다방 요금제 가입하면 추가로 2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럼 총 13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급은 1월 하순이고 요금제 가입하면 되겠죠. 10기가 백잔 오지 요금제. 공통적으로 1월 22일 날 모바일 상품권은 발송 예정이고요. 추가로 3만원 주는 뭐 이런 이벤트 있는데 이건 백다방 요금제는 적용이 안 되고요. 백다방 일반원도 1월 22일경 발송이 되고 3달 후에 발송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심은 편의점 구매하기 통해서 구매하면 되겠죠. 8,8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400원 홈플러스 가까운 걸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이게 택배 배송이나 쿠팡 배송을 시키면 내일 오기 때문에 18일부터 혜택이 3만원으로 줄어드니까 할 거면 17일 오늘 해야겠죠. 추천 2만원 받으려면 이벤트 링크 통해서 그 링크에서 가입해야 되고요. 추천 코드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대단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